안녕하세요. 무사고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오리드문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요. 정말 요즘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차량입니다. 렉서스 LS600 하이브리드 롱바디 5인승 모델입니다. 이 차의 연식은 2013년 8월식입니다. 프로수는 127,000km였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이며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의 신차 금액은 1억 7천만 원이고요. 오늘 판매 금액은 3,550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렉서스 600 하이브리드 롱바디 모델입니다. 600이라니까 뭐 6,000cc 아니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5,000cc 5.0 엔진입니다. 이 차는 아무래도 높은 CC다 보니까 연비가 나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요. 실제로 복합연비는 한 9km가 넘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차의 바디가 GOA 바디라 그래가지고 안전도 테스트 검사에서 만점을 받은 차량이에요. 실제로 대형 사고가 났을 때 상해나 사망사고가 46%나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안전한 차고요.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아마 세계 최고의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4세대 모델입니다. 이건 후기형 모델이에요. 후기형 모델은 앞에 그릴이 그냥 약간 타원으로 생겼다면 이건 후기형 모델인데 이렇게 활 모양으로 되어 있죠. 2017년도까지 나온 모델이고요. 2017년부터 5세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1년 동안 출시된 모델이에요. 그만큼 사랑받았던 모델이고. 이 차는 5인승 모델입니다. 5인승은 1억 7천만 원이고요. 4인승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저렴한 금액이 아니죠. 벤츠 S 클래스급이나 BMW 7시리즈에서도 완전 풀옵션 정도 해야 되는 품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의 처음에 차주는 IT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님이 타셨던 차량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좀 탔던 차량입니다. 그만큼 애지중지 탔고요. 센터에서 엔진 오일을 만키로에 한 번씩 딱딱 교체를 했고요.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했고요. 타이어 4개 새 거로 교체했습니다. 현재 미세노일 없고 그냥 타시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깨끗한 차량이에요. 전체적으로 제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쫙 설명드릴게요. 지금 현재 보시면 돌틴 많이 없고요. 유리 돌틴 전혀 없습니다. 그를 깨끗하고 라이트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차만 한 상태고요. 광택을 내면 더 깨끗해지죠. 왜 휠에 흠집 없습니다. 끝에 살짝 묻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타이어를 틀 상태에는 한 90% 정도 남았습니다. 타이어를 교체한 시기는 한 두 달 정도 됐습니다. 두 달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관 보시는 바와 같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이중접합 유리가 되어 있고요. 압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차에만 들어간다는 압축도 되어 있습니다. 휠이 깨끗합니다. 여기 보시면 렉서스 LS600H 롱바디 롱바디 모델입니다. 아주 깨끗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트렁크가 좀 좁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하이브리드라서 좁은 것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이게 또 이게 암마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암마에 모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트렁크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골프백은 제가 봤을 때는 갓갓으로 두 개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페터에어 장착 들어가 있고요. 일단 외관 깨끗하고요. 사고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뭐 흠집 전혀 없고 백미러 흠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문꼭 없습니다. 깨끗하게 잘 탔고요. 타이어 트렁크 상태 좋고 휘레음집 없습니다. 보시는 바 같이 깨끗하고요. 제가 뒤에 한번 타볼게요. 일단은 시트 자체도 굉장히 푹신푹신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 암마 시트가 여기에 돼 있어요. 버튼이. 버튼이 많죠? 눌러보시면 암마의 수준은 약하지만 그래도 피로가 풀릴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아주 약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위에 천장은 정말 스웨이드 재질인데 굉장히 정말 부들부들해요. 이런 거 정말 좋고 같고 메모리 시트라든지 리어커튼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니까요. 이 차의 핵심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일단은 암마 시트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송풍구가 위에 있고 밑에 있고 덥거나 춥거나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환기 정말 좋습니다. 아 좋아요. 그리고 스피커가 또 제가 좀 설명드릴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하나 있죠? 두 개 있죠? 세 개 있죠? 이 위에 천장에도 하나 돼 있어요. 이 마클 레이밍스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에어백 사이드 커튼 에어백 다 들어가 있다는 거. 와 진짜 안전한 차입니다. 실내 찼습니다. 일단은 안에 실내는 뭐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약간 좀 뭐랄까요? 클래식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드의 색깔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하이홀 글로시처럼 생긴 아주 매끈매끈한 우드가 되어 있고요. 이 시계 핵심은 시계 크롬과 덮여있는 시계 굉장히 멋있고요. 렉서스는 좀 간단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메모리 시트 여기 장착되어 있고 핸들 열선이라든지 후축방 추돌 경보 장치 버튼 그 다음에 주차 센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예 요렇게 5.22% 요렇게 DMV라든지 요런 거를 바꿀 수 있는 버튼이에요. 요렇게 버튼이고 오토홀드 기능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볼륨 같은 거 채널 바꿀 수 있는 거 요거는 블루투스 예 블루투스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예 요 앞에 세팅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예 엔진에서 배터리로 충전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키로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마일리지 요렇게 나와있죠. 타이어 공격이 어떤지 온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한 번 하시면 이렇게 컴포터 모드 에코모드 오른쪽으로 하시면 스포츠 모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S 플러스 모드 요거는 이제 리어커튼이라든지 통풍시트 버튼입니다. 열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자가 제껴지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예 라디오라든지 공조되어 있고 하이패스는 제가 별도로 달아 놨어요. 그리고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다음에 엔진오일을 교체할 시기가 13만 324km 돼있습니다. 깨끗하죠.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제가 시운전 한번 나가볼게요. 일단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예 렉서스의 가장 큰 장점은 운전하기가 편해요. 현장 자동차와 정말 비슷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운전하기 편하다는 거 정말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차는 또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하이브리드에서 휘발로가 변속될 때 시끄러운 어떤 그런 소음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고질병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에어쇼버가 되어 있습니다. 좋은 점은 정말 승차감이 부드러워요. 카펫을 깔아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체를 떠보고 점검을 한 4만원 정도 주고 렉서스에서 점검을 했는데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도루를 드렸던 건 뭐냐면 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 핸들이 까지지는 않는데 이 맨질맨질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반짝반짝 빛난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해졌다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는 복원을 했어요. 이거는 갈았어요. 이렇게 이거는 제가 이거를 10만원 조금 더 12만원 정도 준 것 같아요. 이거는 새 거예요. 핸들 여기가 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돋는 건 없습니다. 엔주넬만 갈았고 브레이크 라이닝 갈았고 타이어만 갈고 탔습니다. 브레이크 라이닝도 렉서스에서 무료로 교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그런 거는 있어요. 단점은 하나 또 있어요.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차가 좀 묵직해서인지 몰라도 휘발유보다는 확실히 덜 나가요. 이게 토크가 좀 덜 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어요. 감독님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차가 새 차 가격이 한 1억 7천 정도 하거든요. 새 차로 접근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차를 타실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에쿠스를 타실 분들 아니면 난 BMW로 타야 되겠다. 7시리즈 벤츠 S클래스 타야 되겠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진짜로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 고장이 안 난다는 거. 고장이 없어요. 정말 한 번도 제가 뭘 소음품을 갈아본 적이 없습니다. 라이닝하고 엔주넬 빼고 타이어 빼고 그게 정말 좋은 점이고 오랫동안 타고 싶은 분들 그리고 기름가 걱정이신 분들 오늘 눈 정말 많이 온다고 하거든요. 4등 구동이고요. 많이는 안 타지만 내가 정말 고장 안 나는 수입차를 한번 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딱 맞을 것 같아요. 적극할 것 같아요. 실제로 중고차 시장에서 굉장히 잘 나갑니다. 이 하이브리드 연비 좋아서 지금까지 저와 함께 렉서스 600H 롱바디 5인승 모델을 보셨는데요. 이 차량의 장점은 일단 완전 부사고 차량이고요. 정비하실 게 전혀 없다는 거 그리고 비의변에 개인이 타셨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렴한 금액으로 정말 아주 좋은 차를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는 좋은 기인인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주시면 할부는 은행금리로 60개월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이 차가 아니더라도 전화 한번 주십시오. 제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우리드모토스 로고가 나옵니다. 그걸 누르시면 더 많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